아 앵콜입니까? 제가 음향할래? 노래할래? 조금 분주하네요 오늘 거제의 김성범 우리 지부장님 창단심 축하드립니다 길이길이 역사의 한 표지를 희딕할 수 있도록 빛나는 공감되어 있습니다 거제의 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연재의 지구도 곧 쫓아가겠습니다 앵콜 속으로 조항조시 반향에 그래도 닮았어요? 안 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잘 찍었어요 그게 맞아 맞아 자 반향에 한번 가겠습니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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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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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